저 렉스에서 좋은 인연 만나게 되실 겁니다.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.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십시오. 최고의 남자, 최고의 가정을 이룰 거예요. 그 여자는 저보다 등급이 높겠죠. 어떤 사람인지, 그런 거 상관없이요. 절 밀어주세요. 더 크게 보답할게요. 돈이 곧 권력이니까. 이기고 싶어요. 강해지세요. 지옥이 어떤 건지. 이제부터 보여줄까? 모두를 발 아래 두고 짓밟을 수 있을 만큼. 절대 네 뜻대로 안 해. 그게 복수. 아닌가요?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끌어내릴 거예요. 롤롤롤롤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